앞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우승을 확정 지은 뒤 시상식에서 진행한 세리머니가 논란이 됐었다. 시상식에서 골키퍼 마르티네스는 카타르 월드컵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고 저질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결승경기 진행 후 공식 인터뷰 구역을 통과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한마귀 벽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이 행동은 전세계의 생중계로 전파됐고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을 비판했다. 마르티네스는 라커룸에서 은바페의 죽음을 위해 1분간 침묵하자라며 상대팀 은바페를 조롱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열린 우승 퍼레이드에서는 은바페의 얼굴 사진이 붙은 아기 인형을 안고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피파는 에콰도르와 멕시코 세르비아 축구협회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는데 차별적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친 에콰도르 멕시코 응원단들을 이유로 각각 약 2,700만원, 약 1억 4천만원의 벌금을 물고 에이매치 한 경기에서 관중 제한을 받게 됐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향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피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피파 징계 규정 11조와 12조 위반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11조는 공격적 행동과 헤어플레이 원칙 위반, 12조는 선수와 관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항이다. Brilliant numerous 12 16 18 30 16 21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